음 함께 불러요 우리 노래방 반주기 때문에 노래 부르신 분들은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받아볼 수 있다면 물안개의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나는 진실 하나로 오래 누워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되죠 우리 둘은 사랑을 위해 저희가 진정하게 살고 있는 이 삶은 정말 사랑을 위해 살고 있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 쓰러질 것 같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서 정말 꿋꿋이 일어나서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는 더욱더 오시고 있잖아요 지금 본인의 마음 더욱 멀리 뛰시기 바랍니다 그만하나요? 그만하나요? 그만할까요? 그만하고 싶었죠?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울어요? 웃는 거예요? 노래 좋다 은혁씨 우는데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 옛날 흘러간 노래들이 좋은 노래들이 근데 저건 자꾸 아깝다 31점이에요 왜? 아 기분 나쁘네 아 주말에 끄면 31점이구나 아 뭐야 아 제대로 불러봐요? 제대로 한번 불러보죠 아 아닙니다